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계획하셨습니까? 1, 3, 4, 8, 그것은 알기 싫다. 189회 주말 순서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유명상 프로듀서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까 유명상 피대학자가 그런 대화를 했어요. 다나와에 가면 살 수 있는 물건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가 안 좋아도 헬이에요. 그리고 조금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다나와에 갔다가 물건을 사는 걸 포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현명하게 됩니다. 안 사는 걸로. 네. 돈도 굽고. 냉장고 조금 해보세요. 인생 행복해집니다. 물건 안 사는 게 제일 현명하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느냐. 판단해야 될 게 너무 많을 때 그렇게 돼요. 과학적인 사고라는 건 다 좋은데 피곤합니다. 그냥 예뻐 보이는 걸 사고 싶고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광고하는 걸 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는 된통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과학적인 사고를 하라고 하는데 과학적인 사고란 피곤하다 보니까 다나와의 유저들은 리뷰를 쓰면서 내가 과학적인 사고를 해보니까 이건 안 좋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일종의 광고 업체 아닙니까?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소비자는 사실 불편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과학적인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세상에 없는 게 전제가 맞다고 봅니다만 있다면 그는 편안하게 물건을 살걸요? 아마도.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고라는 것 안에는 다나와의 리뷰를 쓰는 사람들이 썼던 사람들이 느낀 AS 받고 싶은 마음에서 온 외로움과 불만. 그건 물건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보죠. 그리고 택배를 기다릴 때 생기는 기대감 같은 감정들이 들어가요. 그 감정들은 무조건 논리적인 사고를 방해하거든요. 그렇죠. 방해받은 만큼 이건 참 나쁘다고 써요. 과학적 사고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일들을 올해에 제가 직접 입으로 말을 안 해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올해 내내 온라인에서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어떤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사례를 안 들고. A를 지지하면 당연히 B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논리. 과학적이다. 네. 그 논리 때문에 지금 나라가 둘로 갈렸어요. 지금 온라인의 나라가. 남자와 여자. 그렇죠. 그리고 또 A 안에서 또 갈립니다. 맞아요. 아까 전에 오신 어떤 전 의원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던데 살벌하더군요. 민주당 내 얘기? 그럴 거라고 저는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럼 감춰요? 브랜드? 땡브로 민주당 얘기. 한국인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응원해야 된다는 게 되게 우스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사고하는 일이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그러는 편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전 운동권들이 학생운동 할 거면 알파벳이 써있는 티셔츠도 못 입게 하던 그 시절이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는 알아요. 우린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알아요. 그렇죠. 동시에 우리는 옛날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야만을 모를 거란 얘기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오늘. 대체 얼마나 과학적인 사고를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죠. 광고를 듣고. 일단 장사를 하고 나서요. 과학적 사고를 하는 소비자가 안 듣길 바라면서.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 대리운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전화영어. 맛있는 다이어트 토털케어 아임닥. 가장 신뢰도 높은 목격자 미르블랙박스.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공신보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뉴스를 보면 운전을 못하겠어. 대영치돌 사고 급발진. 보복운전에 폭력에. 블랙박스 영상 보면 정말 무섭더라고. 넌 블랙박스도 없잖아. 그래서 살려고. 근데 찾기가 어려워. 뭐가 어려운데. 화질, 화각, 상시전원, 가속도 센서, UI, SD카드 수면관리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 중에 뭐가 어려워? 알았으니까 네가 한번 추천해봐. 하하! XSFM에 있는 미르블랙박스. 기본 스펙은 확실히 갖추고 가격은 확실히 낮춘 미르블랙박스 M8. 본사는 물론 50개 공인된 서비스 센터에서 믿을 수 있는 서비스. XSFM에서 구입하면 AS 기간 연장까지. 어렵고 복잡한 선택. 미르블랙박스가 도와드립니다. 미르블랙박스 M8. 난 이름만 기억한다. 공신보감은 식약초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적용 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광고와 생활 안녕하십니까. XS 몰이라는 커다란 링에 새로운 도장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제 링이 포화상태예요? 네. 바로 미르블랙박스 M8. 네. 블랙박스. M하고 숫자 8이 써있어서 저는 멋있는 읽는 메이트. M8 이렇게 읽는 줄 알았는데. M8이에요. M8. 자매품 M9 이런 것도 있대요. 제가 여쭤봤는데 이걸 들으신 분도 당황하셨어요. 사실은 그 업체에서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셨던 거야. 아 미르블랙박스에도. 그래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 모델을 뭐라고 읽을까요? 이걸 회의 안 하신 거야? 회의를 하고 한 시간 후에 M8이라고. 믿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우리 XS FM과 교섭한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물건 만드는 것만 잘 알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데 상당히 둔해요. 맞아요. 맞아요. 상당히 둔해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관계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도 멋쩍은 게 저는 오토바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따로 특별히 안 달고 달더라도 액션캠 있잖아요. 그런 걸 헬멧에 주로 붙여서 휴대하면서 다니거든요. 물론 뭐 그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양반들이 청약총각들이 하는 말은 술자리여서 뻔해요. 아니 뭐 죽었는데 뭘 다시 봐요. 헬멧을 쓰는 이유는 누군지 알아보려고. 그런 거죠. 보호장비를 착용하면 뭐가 좋은가. 내장이 튀어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아 끔찍해. 아 진짜. 아 근데 그런 얘기해요. 술 먹으면서. 아 진짜요. 바이크 모시는 분들은 그냥 고프로를 가슴에 달고 다니셔도 사실 무방하다. 그러나 차를 모시는, 승용차 모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블랙박스 제품군의 그런 비슷한 사양대에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되게 옛날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팟 나오기 전에 512메가 이하의 MP3 플레이어를. 시장. 찾는 듯한.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악전고투. 아기다툼하다가 해외에서 하나 딱 나오면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 하여튼 지금 현재의 그 시장의 제품군들이 전체적으로 대동소위하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저희 XS몰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네. 9월 말까지 만원 할인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AS 기간이 연장이 되고요. 네. 6개월 연장해준답니다. 지금 현재 유면상 PD님이 4개월째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느낌이 어떠셨는지. 사고를 내봐요. 사고를. 하여튼 든든해요. 마음이. 뭘 달아도 그렇지 않나. 마음의 위안. 누군가 방망이를 휘둘러도 내가 신고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지역마다 담배꽁초를 투기하거나 이런 거를 신고하면 포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지역은 만원까지 돼요. 1회에. 네. 이걸 달고 그걸 하지 않으세요. 뭐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이런 걸로 홍보였자나 모르겠네. 하여간 아니.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합시다. 풀 HD고요. 그렇죠. 선명하고요. 앞에 차 번호판 잘 보고요. 뒤에 차 번호판하고. 그런 물건이에요. 네. 그리고 같은 날에 두 번째 도전자가 또 등판했어요. 그렇습니다. 공신보감. 아 그. 그렇습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과. 네. 면역력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알렉스를 만든 곳입니다. 네.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별걸 다 만듭니다. 네. 하지만 저의 신앙이니까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알기 힘들다. 아. 요것도 제가 먹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어저께 먹었던 저녁이 기억나요. 기억나는 것도 같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전에는 단기 기억상실증 아니에요? 어제 저녁 메뉴가 기억이 안 나? 저 되게 심각하잖아요. 아. 기억나요? 얘기해봐. 어저께 못 먹었어. 아. 좀 걸리는구나. 초반 먹었어요. 대단하네. 몇 초 걸리는구나. 아직까지는 빠릿빠릿합니다. 그래요? 한 3초. 2, 3초 걸렸는데. 아. 2, 3초 걸리는구나. 그럼요. 하여튼 기억력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응. 피로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왜 그래요? 항상 기능도 할 수 있는. 할 수도 있는. 나 이 삑초리야. 아니야. 알 수 없잖아. 이건 시각청에서 저기 인정받은. 오케이 했어? 그럼. 나 시각청에 안 끌려갖아. 괜찮아요. 아 무서워. 하여튼 뭔가 무한단물 같아요. 그런 제품입니다. 홍삼이 베이스예요. 기본적으로. 홍삼고. 그래서 입점 기념으로 10% 할인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9월. 어느 루틴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오프라인에서 나온 무서운 제품들 사지 마시고요. 네. 저희 나름 공인 딜러입니다. 여기서 구매하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로니아진이 추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로니아진은 지난 4년째 늘 똑같습니다. 추석 때 뭐하죠? 라고 제가 전화드리고. 어. 할인. 네. 9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한 박스마다 할인율이 다른데. 네. 5박스부터는 박스당 10만원의 파격 특가로. 그렇습니다. 해준다고 하시네요. 네. 노동자가 안 망가질 선에서의 최대한의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거 많아요. 다만 과학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뭘 사기가 힘듭니다. 비과학적인 사고를 해도 무엇을 그 이유로 사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온라인에서 유명해진 글을 하나 제가 지금 잠시 발췌해서 읽어드릴 겁니다. 모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제목은 음식 먹는 도를 말하다. 두부 먹으면 몸이 썩어 죽는다. 입니다. 음식 먹는 도를 말하다? 네. 그리고 도. 음식을 먹는 돌? 이팅스턴? 음식을 먹는 도를 말하다. 두부 먹으면 몸이 썩어 죽는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썩은 느낌을 받죠. 그렇죠. 내가 입으로 말을 하면 더더욱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꼭 그게 두부김치를 먹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이 글을 보시면. 실제 두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음식 먹는 도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렸죠. 고기를 쌈으로 싸서 먹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영유성 식도염, 위염, 위계양, 장염 같은 것으로 고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보쌈 음식은 죽음의 음식이다. 신선합니다. 저는 죽음의 음식이라는 말을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사약이거든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채소와 같이 먹지 말고 오직 고기 한 가지만을 먹는 것이 좋다. 이 세상 모든 레스토랑을 당혹시키는 구워서 먹지 말고 삶아서 먹는 것이 좋다. 아, 스테이크는 끝이죠 이제. 참기름 같은 것을 발라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절대로 야채와 같이 먹지 말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 흡수되어야 내 것이 된다. 학자들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고기가 완전히 썩어 분해되어 맑은 물처럼 액상으로 되게 하려면 1년 동안 물에 담가 두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의 위에서 나오는 위산은 10분만에 고기를 분해해서 물처럼 만들어버린다. 그 정도로 위산이 강하면 우리는 오줌만 쌀 텐데요. 자, 대구에 있는 어느 박사가 말하기를 아까부터 되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구에 계신 분이 은수미 박성 어떡해요. 각설탕만한 크기의 소고기 한 점을 완전히 삭혀서 해독하고 정화하려면 물 130드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달걀 노른자 한 개를 정화하려면 물 500드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것들을 늘 먹으면서 어찌 건강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요즘 평생 우리가 온라인을 보면서 많이 느끼던 아스트라람의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UMC는 이런 거 잘 모르나 봐요. 왜요? 저는 이게 놀랍지가 않은 게 저희 장인어른이 카톡을 일주일에 2회씩 보냅니다. 아니, 지난주에는 가장 친한 형을 욕보였잖아요. 방송에서 전과범인 거 다 깎아고. 장인어른은 좀 위험해요. 그냥 아는 어른이라 그래. 정정하겠습니다. 아는 어른께서. 저희 부인의 아버지인 아는 어른께서. 어쩌다 보니 아내의 아버지. 아니,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정기적으로 보내세요. 이런 엄지의 재앙류. 황금알류의 이런 얘기들 보내시는데. 너무 흥네요. 이거 제가 아는 어른이 쓴 것처럼. 그럼 저는 이걸 받으면 항상 어떻게 답해야 되나. 그래서 이모티콘을 씁니다. 뭐야? 그럼 엄지 두 개 든 거 있잖아요. 아버님 엄지 두 개. 아이가 자식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고. 그렇잖아요. 이분도 어떤 블로거 방문자를 사랑하셨나 보죠. 유면상 PD의 아는 어른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는 기분으로 계속 유면상 PD가 느끼는 감정들을 공유해봅시다. 다음, 고기를 먹고 싶으면 피가 없는 고기를 먹어라. 그런 고기가 어디 있어요? 한랄. 한랄 푸드. 무슬림이다. 기름을 먹으면 정신과 육신이 분리된다. 이것은 이제 옛말로 혼꾸녕이 난다. 혹은 죽는다. 라고 하죠. 유체이터이잖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초능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거 가능하죠. 모든 가능하죠. 둘 중에 죽거나 초인이에요. 슈퍼휴먼이에요. 무엇이건 기름기를 먹지 말라. 그럼 고기는 왜 먹으라고 그러지? 삶아 먹으래요. 나도 지금 동화된 거예요. 삶는다고 없어지나? 그러니까요. 장난해? 계속 뜰 채로 걷어야지, 기름을. 그래도 안 없어져요. 옛날 어머니들처럼.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름과 물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서로 친화할 수 없는 것이다. 기름과 물을 강제로 친화시키는 것이 계면활성제다. 계면활성제? 제가 알기로 기름과 물을 강제로 친화시키는 건 요리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은 계면활성제라고요. 그 다음 진행이 아스트라라입니다. 계면활성제는 비누의 원료다. 비누는 기름을 분해하여 기름때를 씻어낸다. 비누로 빨래를 하고 나서 비누거품 찌꺼기를 모아 열흘 정도 두면 기름과 물이 따로 나누어진다. 참깨를 볶으면 수증기는 증발하여 사라지고 속에 기름만 남는다. 이것을 압착하여 짜는 것이 참기름이다. 참기름은 물과 기름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다. 유수가 분리된 것은 죽음의 물질이다. 영혼이 떠나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기름의 영혼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잠시 얼마 후에 개봉할 영화 고스트버스터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먹개비의 영혼은 물로 이루어져 있죠. 수용성. 닦아내면 없어져요. 물과 기름이 하나로 결합된 것은 생명이고 분리된 것은 죽음이다. 앞에 이야기와 맞지 않습니다. 먹지 말라더니. 다른 제목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압력밥솥에 지은 밥은 죽음의 물질이다. 물론 쌀은 죽었죠. 목숨을 잃은 쌀이다. 이것은 이제 맹수처럼 산 것을 잡아먹어라. 아니 근데 수증기가 나가서 영혼이 나간 거면 그냥 쌀인 상태보다 밥인 상태보다 더 질지 않나요? 영혼 과다 상태인데 이건. 쌀밥이 만병의 근원이다. 마지막 챕터가 두부를 먹으면 몸이 썩어 죽는다. 간수는 개면 활성제와 성질이 비슷하다. 간수. 그 두부에 있는 그 물. 정치자 여러분. 오늘 당장 세탁기에. 순두부를. 콩에는 기름이 40%쯤 들어있다. 콩을 삶아서 콩물을 만들어두면 콩에 있던 기름과 물이 서로 분리되어 층이 아래와 위로 나누어진다. 거기에 간수를 넣으면 한 덩어리가 되어 뭉친다. 간수를 넣어 단단하게 한 것이 두부다. 두부를 먹으면 몸속에서 물과 기름이 다시 분리된다. 복강 안에 기름이 뭉쳐서 마치 포도송이처럼 달려있는 사람이 있는데 두부나 순두부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가장 잘 썩는 음식이 두부다. 요즘 그냥 내버려 두면 안 썩는 음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침에 끓인 국이 점심때 상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좋은 원료로 만든 걸 드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먹으면 몸이 썩는다고 해서 두부라고 이름을 지었다. 옛날에 백정이 고기를 관청에 납품할 때 고기가 겉으로 봐서 번지르르 하면 유수분리가 시작되어 썩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생명을 이루고 있던 물질이 콩가루처럼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이 유수분리다. 사실 저는 살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요. 정신과 육신이 분리되는... 아까부터 계속... 네. 비슷한 진행입니다. 단단한 돌도 산화되면 가루가 되고 새도 산화되어 녹이 쓸면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만다. 유수분리가 부패와 산화의 시작이다. 유수가 분리된 것을 먹으면 세포의 점막, 보호막, 힘줄, 혈관 같은 것을 약화된다. 이런 멋진 문장들 잘 쓰세요. 겉을 약화된다. 그렇죠. 이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은 을 약화된다. 그래서 뇌출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위계양, 암 같은 온갖 질병이 생긴다. 물론 이 문장만 읽고 나서 아 이분이 아는 병의 전부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하면 안 되긴 하지만 여러모로 이 한국을 많이 살아본 사람은 어떤 인상에 어떤 사람이 썼겠구나 싶은 글인데요. 문제는 아까 유면상 PD가 정확히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의 아는 어른들의 메신저를 통해서 퍼집니다. 그리고 믿음을 줍니다. 아까 전에 우리 수박 먹느라 밖에서 중앙일보 펴놓고 수박 먹었죠. 물 떨어질까 봐. 그런데 가서 보죠.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지적했잖아요. 우와 옛날 신문에는 전통적인 TV 편성표가 아직도 있다고. 모든 게 너무 전통적인 거예요. 어떤 것까지 전통적이냐면 독자까지 전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독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만 나와 있어요. 좀 푼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장 가보라고 주식 시세. 빽빽하게 써져 있고. 목돈 어디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월세 받으라고 오피스텔 분양 광고. 아파트 분양 광고. 그리고 동물로서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자 노인들을 위해서 자위기구같이 생긴. 플라스틱으로 된. 자동이죠. 자동이라고 써 있어요 보면서. 야 이거 자동은 이거 진짜 그 기구 아니냐.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된 물건들 있잖아요. 특히나 뭐 성 혹은 건강과 관련된 물건들. 아니 근데 아까 그 이해는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써보고 얘기하네. 이것이 과학적인 사고인가. 그 모터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아니 손으로 모양을 흉내내지만.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심지어 자세히 보면은 업그레이드 제품이었어요. 맞아요. 교화 판매해 준다 그랬어. 요즘 풍속업계 업데시 유행입니다. 풍속업계. 저걸 보면서 그 풍속업계가 참 대표적이에요. 과학적으로 사고에서 답이 안 나온 물건들을 건강에 좋다. 성생활에 좋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최근에 컴퓨터 배우신다고 인터넷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제 인터넷을 처음 만져보셨을 거예요. 정말 길밖에 내다놓은 어린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이에요. 저는 우리 아빠 대바라질까봐. 그럼 야후키즈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럴까봐. 야후키즈 아직 있나? 네이버키즈. 키즈락 프로그램은 있을 거예요. 어버이락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과학적 사고란 생각보다 많이 피곤한 일인데 그 사고를 덜 피곤하게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장사를 하면 장사가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최고죠. 장사의 끝이에요. 네. 그리고 이들은 놀랍게도 데블스 에드 버킷이 돼요. 자기가 한 말을 완벽히 믿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그다음에 믿어요. 실천해서 보여줘요. 그럼 추종자들이 붙어요. 그렇죠. 이게 커져요. 종교하고 비슷해요. 나중에 막 종교촌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종교 얘기도 하면서 꼭 과학적인 얘기 같은 것도 해요. 인간은 어쩌다 생겨났고 병은 어디에서 오고 미국의 어느 연구소 에서 그러더라. 대구에 무슨 박사가 우리도 아는 박사 있어. 중원구에 그분이 대답해 주실 거야. 재벌은 은수미 박사님 제가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아무 상관없는 걸 재벌하고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세요. 요즘은 볼 일이 없어서 이러신다고 이것이 과학적인 사고의 첫 단계죠. 그런데 그걸 건너뛰고 내가 뭘 아는 것처럼 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나 어떤 사람이 나타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윤세민 기자가 한동안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세민 기자도 윤세민 기자인데요. 북미 최대의 다계국어대학인 오타와 대학교에서 다계국어대학이요? 네. 이중국어대학이라고 하죠. 네. 그런 학교가 흔치가 않아요. 여러 말 쓰는 학교. 유전공학을 연구하시는 김우재 박사님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먼저 그분의 이야기를 화두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과학이 그렇게 된 이유는 네. 처음에 과학이 한국에 이식될 때 네. 권력에 의해서 억지로 모종이 된 거예요. 집에 텃밭을 가꿀 때에도 토양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고 이게 이 토양에 맞는지를 생각해보고 신고 그다음에 물을 주고 키우고 안 되면 또 다른 거름을 주고 해서 키워야 되는 건데 한국은 억지로 심었단 말이에요. 이 방법을 써라.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이 원조를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이 원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뭘 만들어볼까 그래서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 MIT에 가서 MIT를 보고 키스티라는 걸 만들었고 키스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당시에 박정희를 잘 따르는 미국 유아파들 대거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네. 미국이 하는 대로 해보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 다른 건 정권에 충성하는 과학을 만든 거죠. 네. 정권에 충성하는 과학.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도 과학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대두면 안 되는 과학이죠. 완전히 종속돼 있어요. 완전히. 굉장히 특이한 건데 한국 사회 과학 기술 정책이라는 건 특이하게도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심지어 정의당까지도 그다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이 만들어오는 그 틀거리에서만 생각을 한다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과학 기술은 한국 사회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란 말이에요. 이 기술은 반드시 경제적 성과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에. 네. 박정희 때 그게 문화였는지 기술인지는 모르겠는데 과학을 들여왔다. 그리고 그때 들여온 주체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정권에게 충성하는 것이 과학의 임무인 것처럼 되었다. 한국은.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정치권도 과학과 기술을 별도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존재는 과학이라 한국이 불리는 그 존재는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며 그것도 연구를 시작하면 아주 빨리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우재 박사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김우재 박사님께서 한국과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서두로 하고 저희가 오늘 할 얘기는 단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단 한 사람의 삶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시는 분은 헬스칼의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이것은 나무 위키로들이 좀 잘 알고 있을 그리고 모르시는 분께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이 인물의 이름은 통칭 ㅎ, ㅎ, ㅎ으로 많이 불렸던 고 허현우 씨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일단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허현우 씨는 성균관대 법허가를 졸업하여 한겨레신문사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책 저서 초판본에는 저자 속에 원래 기자로 재직됐다고 써있었는데 궁금한 이야기 와이에서 허현우 씨를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와이에서 한겨레신문사에 확인한 결과 영업이나 사무지원 쪽에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지원이면 본사 있을 수 있는데 영업이라고 하면 지점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본인은 자기가 인사팀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판부터는 기자로 재직했다는 저자 속에가 근무로 슬그머니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말이죠. 윤세민 기자가 성균관대 법학과를 이분이 졸업하신 게 맞는지를 물어봤는데 언제부턴가 한국의 대학교들은 이 사람이 진짜로 졸업했는가 아닌가 알아다주지 않아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시민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는데 관련 기사나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시민운동을 하시면 그래도 사진이나 기사 같은 게 하나둘씩 남아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시민운동을 했다라고 자기를 소개할 정도라면 간판에 어느 정도 연연하는 인물이었다고 볼 텐데 그러면 어떻게든 아는 기자를 만들어서 기사를 기록을 남기게 돼 있다는 게 인지상정이긴 한데 하다못해 본인이 남긴 기록이라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것도 의심해 볼 수 있네요. 여간에 찾을 수 있는 기록은 없다. 짤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운동이라는 게 공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결국 모든 커리어를 지금까지는 알 수 없는 걸로 네. 맞습니다. 찾아봤는데 이 사람의 첫 저서는 그들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부의 제국 록펠러 재단의 진실 이라는 저서입니다. 과학적 사고와는 거리가 먼 책일 것 같긴 한데 얼른 들었을 때는 네. 책의 큰 목차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록펠러 재단의 건설 2. 인종 분류와 식량으로 세계를 지배하다 3. 과학과 의학 20세기를 조종하다 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우와 거대합니다. 이거는 은 박사님이 이게 5년 동안 4년 동안 국회에서 판 거 상대도 안 되네요. 그렇죠. 실로 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록펠러 재단의 돈벌이 과정을 설명하는 듯 하다가 석유와 식량에 관련된 음모론을 펼치고 마지막엔 과학과 의학에 대한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책의 출처 표기인데 출처의 80%가 부의제국 록펠러라는 책입니다. 도쿄감! 그걸 누가 캡처해서 올려주셨는데 책 맨 뒷장을 보면 출처해놓고 부의제국 록펠러 몇 쪽 부의제국 록펠러 몇 쪽 부의제국 록펠러 몇 쪽 이렇게 쫙 있어요. 아 정직한 분이셨네요. 네.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이제 그 책을 이해한 자신의 감상과 상상력을 짜깃기한 책이로는 짐작이 가능하죠. 요즘말로는 이제 불펌. 아니 근데 이제 출처는 밝혔으니까 그래요? 쩍펌이에요 이건? 쩍펌. 첫 책은 별로 큰 반응을 못 보이고 그냥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사를 믿지 말아야 할 72가지 이유라는 책을 2012년에 내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본인은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스타로 떠오릅니다. 제목이 땡기네요. 확 땡기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특히 이제 어른들이 좋아하실 제목입니다. 유면상 PD 아는 어르신. 네. 폄하 발언은 아니고요. 네. 폄하하면 씁니까. 그렇죠. 추석이 며칠 남았는데 지금. 그럼요. 컨트롤 빕니다. 이 의사를 믿지 말아야 할 72가지 이유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이 책은 지금도 팔리고 있으며 무려 10세가 넘게 지켰고 그리고 이후 허현애의 책이 나올 때마다 서점은 대형매대에 책을 올려놓고 이 사람은 출판기념 강연도 다닙니다. 10세라면 최소한 몇만 권이라고 불릴 만큼 적힐 만큼 팔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대형매대 전시하고 강연 다니고 출판기념 강연 다니고 그러죠.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럼 이 책은 무슨 내용을 다룬 책일까 의사를 믿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다룬 책인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현대의학은 모두 허구이며 질병은 모두 의사들과 제약회사의 돈벌이를 위해 조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암은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병이며 약은 석유 폐기물을 합성한 화학 폐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윤세민 기자가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는 표현을 과감히 쓰셨는지 알겠네요. 암은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병이다. 이거는 대개 한국인이 사랑하는 멘탈이잖아요. 헝그리 정신. 이겨낼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알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허예네 씨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트위터였습니다. 트위터요? 네. 트위터예요. 우리가 또 즐기는 순간 트위터가 순기능하는 때 제가 가장 답답해하는 타이밍이죠. 그런데 제가 허예네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트위터를 해서 차라리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입니까? 그건 앞으로 차차 나오긴 할 텐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이 어떤 면이 문제가 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는데 트위터를 안 했고 어디 다음 카페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 사람 말을 믿는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면 이 사람을 제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저는 물론 언제나 조리돌림을 반대하는 사람 저는 물론 조리돌림을 이제는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조리돌림이 숨기는 은혜인지도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트위터에서 워낙 어록들을 많이 쏟아내셨습니다. 네 그게 이제 워낙 유명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트위터로 해시태그 IDWK를 통해서 우리와 이야기 나눠주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와 소통할 곳이 우리가 지금 보지도 않는 팟빵 이런 데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온라인에 글 쓰는 것과 그다지 친하지 않은 청취자 여러분들 에게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광고를 듣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Perfect 25 바른 선택 바른 선택 기록구구 기록구구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시각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신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허현애 씨가 유명한 것은 책과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한 황당한 주장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헬스카레 사건이 결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헬스카레 말고도 주옥 같은 어록들이 많아서 생전에도 그리고 사망하신 지금도 허현애 씨의 어록은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죠. 한 가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자면 헬스카레 사건 이후 트위터는 폭발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개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얘기만 이렇게 들었잖아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트위터 계정 폭발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례였어요. 다른 경우에는 말이죠. 그냥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그냥 닫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허현애 씨의 계정은 정말이지 서버가 못 견디고 트래픽이 몰렸어요. 네, 터졌을 만한.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자료들은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 귀한 자료들을 캡쳐를 뜨거나 저장을 해놓은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허현애 씨를 트위터에서 검색을 하면 몇 가지 계정이 뜹니다. 그런데 그 계정들은 모두 개폭 이후에 허현애 씨를 조롱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소기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정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는 계정하고 똑같은 아이디와 똑같은 이름과 똑같은 사진을 써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그 계정은 본 계정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어록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술은 천연 음식인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위장이 상하는 이유는 숙취해수를 위해 복용하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때문이다. 숙취해수를 위해서 아스피린이랑 타이레놀 먹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물론 숙취 때문에 두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안 먹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론에 의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만났던 내 친구들이 위에 구멍이 난 일을 겪은 것은 그냥 이 천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과식에 의한 것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담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담배는 천연의 약초이고 희서식 소주와 같은 합성 알코올이 아닌 천연의 알코올은 천연의 음식입니다. 천연의 알코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연의 알코올은 천연의 음식입니다. 문장 이상하구나. 무슨 일이에요? 담배, 술은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에이즈는 암의 일종으로 섹스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네? 항암제를 거부한 에이즈 환자들은 20년 넘게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일단 에이즈 환자한테 항암제를 놓는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항암제를 거부한 에이즈 환자들은 20년 넘게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암제 말고요. 부동산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부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걸 에이즈는 암의 일종으로 면역력 결핍과 관련된 병이 암의 일종이다? 네. 하는 것. 담배와 술은 각종 질병을 옛날에 옛날 책을 보면요. 옛 성현들이 담배를 피는 건 좋은 일이라고 찬양을 해놨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지가 담배가 너무 좋아서 해놓은 말 그렇죠. 이라고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네.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음... 아 이게 이제 이 양반의 워딩이다. 네. 다른 말도 있습니다.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고 술이 간암의 원인이고 섹스는 에이지를 전염시키니 콘돔을 사용하라는 주류 의사들의 주장 이렇게 지금 맞는 말 주장 네. 맞아요. 주장 과학이 아니고 미국식 청교도 이데올로기입니다. 과학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입니다. 청교도는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종교로 담배, 술, 섹스를 금기시하는 종교입니다. 뭔가 찜찜하죠? 이게 참 찜찜한 게 아니라 이 얘기 들어줘야 돼? 내가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여러 군데 아파요. 그래서 내가 면허만 없지 기가 막힙니다. 의약 상식이 유명석 PD는 의약 상식이 되게 많아요. 음악 다음으로 잘 알아요. UMC도 두통 후두부족 그거 제가 다 진단해줬잖아요. 맞아요. 통증이 가서 가라. 가서 어떻게 어떻게 주사를 놓을 것이다. 우리 사무실에 허연해시죠. 그런데 제가 참을 수가 없네요.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제가 면허만 없지 의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청취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저는 아직 조심하기에는 너무 의묘한 사람들이 믿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알기 때문에 일단 처방자님 모두 병원을 가라니까요. 그건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무슨 병원을 가라고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다니. 뭘 다려먹어 이런 말이 아닐까요. 최소한 저랑 얘기하시면 계속 술을 먹어. 지식인보단 낫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개런트할게요. 일단 술과 담배에 관한 어록만 펼쳐보아도 벌써 두근두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허연해시의 일관되는 주장은 병원에서 주는 약은 모두 화합 폐기물이라 몸에 질병을 만들고 천연물질은 모두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어서 모든 병은 자가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연물질이란 뭘까요. 자연에서 나오는 걸 자기가 하고 그린랜턴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표현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녹색 물질고 혹은 슈퍼맨에게 크립토나이트 뭐 이런 천상가리도 천연이죠. 구할 수 있어요. 그거 먹어서 살면 면역력이 짱이지. 그래서 천연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당연히 화학에 대한 상식이 많이 동원되겠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학에 대한 상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H2O는 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H2O는 물이 아니고 그룹입니다. 과거 활동했던 그런 주장 아닐까요 혹시 H2O는 헬로윈 시리즈 공포 영화의 후속작이기도 하고요. H2O는 물이 아니다. 초코는 개가 아니다. 비슷한 문장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불순물이 섞여있는 천연의 물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순순한 H2O만 있는 증류소만 먹으면 1년 내에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아 일단 허현애씨의 말을 믿어야 되는군요. H2O와 물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천연의 물은 몸에 필요한데 H2O는 1년 내에 사람을 죽게 만든다. 저는 열심히 지금 따라가 이게 나 이거 무슨 기분인지 알았어요. 고2 때 단과학원에서 수학 수업 들을 때 느낌이에요. 앞에 걸 이해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다음 게 나올 거 아니야. 난 이해했다고 믿는 거야 스스로를 지금. 일단 그렇게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허현애씨 말을 반박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허현애씨 말을 반박을 하려면 일단 말도 안 되는 앞에 거는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자. 이러고 반박을 해야 된대요. 그렇잖아요. H2O가 물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수학과 학생들이 1 더하기 2인 걸 증명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궁금한 이야기가 Y에 나와서는 대장균이 드글드글한 계곡물 이거는 허현애씨가 직접 말한 워딩입니다. 대장균이 드글드글한 계곡물이 생명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장균이 살아있어서 알겠습니다. 증류소에는 영양소가 없다고 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곡물이 증류소보다 몸에 더 좋다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건데 물론 증류소가 몸에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계곡물이 몸에 좋은 건 아니죠. 이것은 마치 염화나트륨과 소금이 달라서 저희가 전에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 천일염하고 다른 소금하고 되게 다르다고 그 얘기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안 건드린대요. 바로 시작하죠. 소금에 대해서도 많이 예찬을 그러네요. 이분한테 나온 걸 수도 있겠네요. 특히 천일염을 찬양을 했는데요. 평소에 짜고 맵게 먹는 것이 면연력에 좋다면서 음식을 짜게 먹으라고 하고 천일염은 몸에 좋으니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분은 한국 20대들의 친구세요. 맨날 소주 먹고 라면 먹는 그럼 무병장수 그리고 그 와중에도 소금에 대해서 어록을 많이 남겼는데요. 아 그게 이 얘기군요. 네. 염화나트륨은 소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야 이것을 저는 기호학에서 배웠어요. 순간 기표와 기위로 분리되는 거예요. H2O와 물이 그렇죠. 데리다의 영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소금이 아니라 염화나트륨이 소금이 아닌 이유는 염소와 나트륨이 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소금도 자연에서 추출하여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 소금이 몸에 좋은 거지 공장에서 처리하여 염화물과 나트륨만 남은 것은 독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염화나트륨을 염소와 나트륨으로 분해를 할 수는 있어요. 전기로 분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네요. 그런데 소금 문장에서 소금을 처리하면서 소금을 염소와 나트륨으로 분해할 이유가 없죠. 이걸 팔아야 되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허연애 씨는 염소하고 나트륨을 봉지해놓고 흔들면 소금하고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용어는 연성이죠. 연성. 공장에 연금술수가 있다. 염소 1kg을 구했다. 이런 다음에 나트륨을 획득하러 나가서 그걸 봉지해놓고 흔들어.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은 게 나중에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보충제는 비타민C가 아니라 방부제로 쓰이는 합성 화학물질이다. 여기서 보충제란 비타민을 말씀하신 거겠죠. 이는 마치 염화물과 나트륨에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된 상태가 소금이지 이 중에서 나트륨만 별도로 추출하면 소금이 아닌 방부제인 나트륨과 같다. 어려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일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소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정한 거죠. 아 그래요. 맞습니다. 머쓱합니다만 망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어 부탁드립니다. 이분의 말씀대로 상상을 하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소 주기율표 나와 있는 것들이 길거리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헬륨이 제일 많고 그리고 방부제인 나트륨과 같다 그러길래 나트륨이 제가 알기론 금속이거든요. 당연히 나트륨이 방부제로 쓰인다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저도 잘 모르니까 구글에 방부제 나트륨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안식향산 나트륨 벤조산 나트륨 구연산 나트륨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즉 분자를 소주와 맥주가 합쳐진 쏘맥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자가 눈에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섞여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있겠군. 과학시간에 본 대로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수소와 산소를 한 개 두 개 이렇게 모아서 합치면 목을 축일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다. 텀블러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괜찮죠. 거기다 넣고 그냥 쉐이키 이런 진작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트윗이 있는데요. 나트륨은 도로의 눈을 녹이는 것이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면 고혈압 암 심부전증을 예방해줌 소금을 줄이라는 처방은 나트륨과 소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환원주의 때문에 환원주의 뭐예요? 아까 전에 소금 많이 먹으라면서요. 의사들이 환원주의에 빠져있어가지고 실수로 약을 처방한다는 주장을 평소에 많이 하셨거든요. 환원주의요? 빨리 가르쳐줘요. 환원주의 뭔지. 환원주의라는 말을 쓸 때는요. 기본에 돌아간다는 말은 사전적인 단어라서 윤색이 덜 돼있는데 모든 걸 해석할 때 성서를 펴놓는다. 그런 사람들은 환원주의자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뭘 얘기해도 종교를 이야기하다니 환원주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분이잖아요. 즉 이분의 생각은 의사들이 자기보다 덜 과학적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 보입니다. 환원주의한 나라를 쓰셨다는 게. 그러게요. 그리고 하신 말씀을 보니까 과학적이에요. 그렇죠. 일단 반박을 저희 수준에서 못하겠고. 반박을 저희 수준에서 못하겠습니다. 길에서 맨날 나트륨 밟고 다니는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요. 나트륨은 도로의 눈을 녹이는 것이 소금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트륨은 물에 담윰 폭발해요. 네. 그러니까 도로의 눈을 녹일 때 나트륨을 뿌리면 그건 테러예요. 염화칼슘 염화칼슘이잖아요. 그렇죠. 도로에 도로에 뿌리는 건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을 뿌리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나트륨하고 염화를 섞어서 흔들면 소금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기자의 예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셨다. 네. 그러니까 나트륨과 소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환원주의 때문이라는 말이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 남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점점 따라가기 힘든 말이 되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의 논리가 변증법을 따라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사람들의 논리는 비슷해진다니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함정이에요. 반박하려면 딴 말은 또 인정을 해줘야 반박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치과를 다녀오신 임현상 PD님께 희망적인 소식인데 네. 본인이 천연소금으로 양치를 하니까 썩었던 이가 소생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장 갔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갔다 온 건지 아니면은 그 바닷가에서 바로 떠온 건지 말려온 건지 천연소금이 이렇게 아말감처럼 이렇게 굳어졌나요? 이분한테는? 이게 어떻게 되겠는데? 암염 암염? 아! 자신의 시그니처를 보내는군요. 그러네요. 허현회. 본인 스스로는 이제 자기를 테스트하려는 사람한테 보내는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근데 그걸 자기 이름 약자로 그러니까 이게 이름 약자인지 웃는 건지는 잘 파악이 안 되죠. 비웃는 것인지 아니면은 의심하지 말고 내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발언에 당연히 트위터에 만난 사람들이 해당 근거나 논문을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책을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도돌이표 참고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네. 일로 가면 저기 있고 절로 가면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만 자세한 레퍼런스를 밝혀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게 그래서 트위터가 무서운 거예요. 오래 하죠? 미천이 나와요. 미천이 나옵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헬스 카레 사건이 터집니다. 네. 이것을 모르셨다면 흥미롭게 들어보실만 합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트윗을 보면 미국 의사 클라우디아 윌리스는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통증으로 고생하던 문장이 이런 게 많아요. 이게 허현희 씨 본인의 글이라는 거죠? 네. 미국 의사 클라우디아 윌리스는 이것도 전 지적하고 싶어요. 미국 의사라는 이런 단어 살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네. 미국 의사 미국 의사 미국 의사 클라우디아 윌리스는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통증으로 관절염으로 통증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많아요. 이건 노래 가사가 관절염으로 통증으로 고생하던 고생하던 그의 환자 페니리코프를 화학약물이 아닌 자연의 음식인 카레를 통해 자연의 음식은 강황이죠? 카레를 통해 치료한 사연을 2005년 2월 타임지에 공개했다. 합성약으로 점점 악화되던 증상을 천연으로 쉽게 치료한 것 시라는 트윗을 올렸다. 이분이. 이때도 이미 허현애 씨는 앞서 말씀드린 트윗들 때문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트윗이 올라오자마자 사람들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현직 의사분들이 지금 레퍼런스를 밝혀버렸잖아요. 2005년 2월 타임지에 신규 레퍼런스가 나왔구려. 현직 의사분들이 그 원문을 찾아가지고 읽어본 겁니다. 말 많이 하다보면 언젠간 잡혀요. 그래서 그 원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도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는 원문에 컬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C-U-R-R-Y 가 없어요. 타임지가 교정의 호수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컬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 그리고 이 논문의 내용도 만성통증을 가진 대부분의 환자들에겐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말 말고 뭔 말 하겠습니까? 평소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서현애 씨가 즐겨 쓰는 단어에 따르면 합성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온 거냐. 평소에 아무리 실없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걸 보고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온 거냐를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죠. 원고 내용에 커리도 없는데. 커리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명들이 분석을 했는데 한 현직 의사분이 혹시 설마 이건 아니겠지? 그래도 혹시 하면서 헬스케어를 건강에 좋은 카레로 읽은 건 아니겠지? 라면서 드립을 치신 겁니다. 헬스카레. 그것이 이제 건강 카레 가 됐다. 이분 말씀으로는 나중에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게 이거라고 생각해서 올리신 건 아니고 그냥 드립이었다고. 그러니까요. 원래 그렇게 뒷걸음질 잡잖아요. 정말 뒷걸음질이 아니면 이렇게 위대한 발견을 할 수가 없었을 건 게 이거 사연으로 와도 김상조 안 뽑습니다. 요파 씨의 이걸 가지고 웃기겠다고. 그런데 이걸로 의학과 관련된 견해를 열었다. 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카레에 대한 이야기는 헬스케어를 헬스카레로 잘못 읽어서 이야기한 거였죠. 이럴 때는 그건 인정했어요? 네.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트위터를 하고는 트위터리안들의 본질은 조롱이잖아요. 조롱. 그렇죠. 요즘은 트위터가 그거 열심히 하라고 조리돌림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조리돌림의 원전을 쥐어줬는데 네.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이 드립의 원천을 가지고 파티가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주옥같은 건강카레 드립들이 쏟아집니다. 테이 케어 카레 좀 먹어. 그렇습니다. 아동 케어 카레를 먹어. 아동 케어라고 읽으면 안 되죠. 아동 카레 싫어 안 먹어. 난 카레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까 저기 불 카레를 많이 먹어 배가 부른 그렇죠. L자 하나 빠져있는 오타네요. 그리고 이제 애플케어는 애플에서 출시한 사과맛 카레고요. 1년에 9만9천원만 내면 카레가 무제한. 이런 여러가지 드립들이 쏟아집니다. 테이크케어 프리스테이케어 유어셀프 그러면 손님 카레는 셀프입니다.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카레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 카레어가 카레어가 된거죠. 카레어가 된거죠. 케어럴리스도 카레 없는 사람 또 카레 몸에 카레가 하나도 남지 않은 카레일리스 건강치 않은 사람 된거죠. 손님 카레는 셀프 요게 제일 웃겨요. 프리스테이케어 유어셀프 네. 아 근데 이거를 또 순박하게도 네. 화요네시는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트위터가 폭발을 한거에요. 그러니까 화요네시는 모르시던 분도 이일로 인해서 알게 됐고 저 역시 이일로 알게 됐어요. 뭔일이야 하고 클릭하다가 이 사람이 누군다면서 응? 하고 이제 점점 잠깐 뭐가 이렇게 커 하면서 점점 뒤에 커짐을 느끼는거죠. 네. 그렇죠. 그냥 바보가 아니잖아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잠시 후에 또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의학과 관련된 견해를 책으로 써서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네. 네. 이 사실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허인애시 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단순한 인용실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또 케어라고 발음하시지 않고 큐어라고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큐어? 네. 하...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결국 케어를 케어로 못 읽는 수준이라는 심증이 만약에 맞으면 네. 영어로 된 문장을 독해할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비슷한 경험을 제가 타오바오에서 직구할 때 해봤어요. 번역기를 돌려서 기계식 키보드 축 색깔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중국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걸 검색어로 타오바오에 넣어요. 그 다음에 저는 썸네일을 찾아서 맞는 물건인지 확인을 죽도록 해요. 네. 그렇죠. 전 중국어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몇 가지 단어라도 건져내려고 이제까지는 구매에 실패해본 적이 없어요. 한 서너 번 해봤는데 네. 거기서서 많이 싸요? 거기서밖에 안 팔아요. 아 그래요? 중국 애들이 중국 제품? 네. 뭐 게이머 가방이나 좀 좋은 키보드들 같은 경우에 국내에 안 팔고 중국에 안 팔고 되게 많아요. 중국이 키보드를 잘 만드는구나. 못 만들어요. 그럼 뭐예요? 컨셉이 내가 원하는 컨셉이에요. 인구가 많으면 요청이 다양할 거 아니야. 아 그렇겠네. 내가 원하는 게 하난 걸려요. 한국엔 없어. 근데 나는 개인 구매자잖아. 이 독해 능력을 가지고 책도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만 걸린 거지 다른 부분에서는 다 넘어간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런 사이비의학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손을 많이 댑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면 그냥 병원에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굳이 대체의학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이야기하면서 병원의 무능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특히 암에 걸리신 분들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체의학을 많이 찾아보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변에 그런 어르신들의 사례를 들어본 적이 많을 거예요. 모두. 그렇습니다. 주변을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도 하고 항암치료도 하고 그 뒤에 남는 거는 어떤 희망이죠. 대체의학. 그것이 희망으로 다가오죠. 환자나 환자의 가족은. 그렇게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찾는 건 의학이 아니라 희망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 의학을 잘하는 잘 아는 잘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 희망을 잘 주는 사람을 찾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이비들은 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암을 파는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고인을 가지고 가볍게 이야기를 해서 불쾌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쾌하신 분들에게는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주제를 고인을 능욕하기 위해서 단순히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분의 이런 삶을 지적할 만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웃어넘기기엔 좀 무거운 말들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 분이 암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요. 암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암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보아온 의사들이 분노합니다. 사실 저는 현직 의사들이 분노한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틀린 말을 하면 화도 안 납니다. 뭔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땡깡피는 손님 보는 느낌이랄까요? 화도 크게 안 나요. 너무 황당해서. 네.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백세는 작가가 되었고 유명해졌고 네. 그래서 의사들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암으로 고통을 받으시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고통은 항암치료로 인한 고통이지 암의 고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암은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병이라고 말했다가 또 암으로 죽기까지는 20년이 걸린다며 암은 자연사를 위발하는 자연의 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말도 잘 안 맞죠. 그리고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병이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죽기까지 20년이 걸리는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언젠가는 천연항암제인 SB365가 암을 부작용 없이 치료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또 할미꽃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항암제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말을 합니다. SB365는 뭐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 천연항암제 개발에 대한 기사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양반이 암은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천연항암제를 발견한 것은 현대의 이야기의 산물이 아닐까요? 산신령이 발견한 걸까요? 아까부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SB365에 대한 발언에서 살짝 짐작을 할 수 있죠.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이런 기사를 발견하면 트윗에 이렇게 올리는 네. 그런 어떤 지적 태도에 대해서 짐작을 좀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난 발병률이 높은 것은 짜고 맵게 먹어서 아니고 콜레스토롤 저하제 등 병안 처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짜고 맵게 먹는 것은 면역력 회복에 아주 좋다고 말합니다. 일단 짜고 맵게 먹는 것은 가난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네. 목적성이 일본의 모 의사가 통풍이 정말 맥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너무 알아보고 싶었다. 일본인들은 맥주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비르. 저도 그 양반들보다 좋아해서 이 꼴이 난 거고 어떤 일본의 의사 선생님이 자기 몸으로 맥주와 통풍은 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맨날 먹었다. 통풍 걸리고 나서 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나도 희망을 가지고 난 희망을 갖고 싶으니까 물어봤더니 친구가 대답을 안 해줘요? 생산은 모르겠다. 근데 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아 나 저 얘기 믿고 싶구나. 아따 출처도 없는데 되게 믿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맞아요. 아 나도 공감이 가네. 나도 이제 막 이상한 증상들 뭐 이렇게 뭐 각종 질환 이러면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 수많은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여기다 갖다 붙여서 희망을 갖고 나는 저걸 믿고 싶고 저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저 지식인을 내가 어떻게든 찾아내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아 그런 거네.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 얘기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열은 몸을 치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을 내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병원에서 처방하는 해열제를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도가 넘는 고열에서 사람의 몸은 멀쩡하지만 암세포와 박테리아는 파괴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열은 실제로 몸이 우리 몸이 스테로를 치유한다는 증거인 건 맞는데 네. 40도로 넘어가니까 네. 이게 또다시 신빙성을 잃네요. 그렇죠. 41도, 42도에서 암세포가 파괴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고주파죠. 고주파로 그 암세포를 가열해가지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가 연구 중에 있는데 이거는 그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가열을 해야 되는 기술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냥 몸에 40도가 넘는 고열에서 사람의 몸은 멀쩡하지만 암세포와 박테리아는 파괴된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사람의 몸은 42.5도, 43도가 되면 뇌세포가 송산을 입기 시작하고 그보다 높아지면 단백질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말을 내뱉는 것에 무책임함은 그런 점이 되게 밉잖아요. 만약에 누가 그 고생을 거쳐서 만에 하나 살아났다 치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그렇죠. 죽었으면 우프스. 네.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의 주 원인은 콘돔, 질세정제, 피임약, 생리대 등에 함유되어 있는 치명적인 살균제인 트리콜로산 합성 호르몬 때문이라고 말하며 자궁경부암 백신은 부작용으로 죽음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너무 큼 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앞서 이 사람은 에이지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병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섹스는 몸에 좋은 행위이니 마음껏 즐기라는 말도 했는데 이제는 콘돔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문을 열어줬진 것 같아요. 이 발언은 백신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공포스러운 제안이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메르스는 완전 허구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정부가 다 짜고 치는 거고 메르스란 병 자체가 없다 라는 주장을 해서 궁금한 이야기 와이에서 어느 대학병원 예방관리 과장님한테 이 발언을 전달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 그 의사분의 대답이 허인애 씨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실감하게 해주더라고요. 뭐죠? 그 의사분이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질환자 아닐까요? 암호병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질환이 좀 정신이 좀 불안하신 분 일하는 가정도 근거가 있어야 가정을 하죠? 그런데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이미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김우재 박사님에게 허연애 사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김우재 박사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굉장히 성실했다는 거죠? 성실했다? 정말 꾸준히 썼잖아요. 글을 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누적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창발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정말 꾸준히 썼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엔 한국 사회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 집단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 같아요. 허연애를 통해서 의사 집단이죠. 의사 자체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의사 개인계 개개인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의사 집단이라는 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권력이고 부럽고 하지만 그 내부에 있는 부패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절대 권력 자기네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권력을 허연애가 건드리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그 사람들은 허연애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거죠.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허연애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용해서 의사 집단이라는 권위를 흠침내는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건은 어느 나라에서나 자주 일어나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혁명적이고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러면 투정자들이 생기고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사이비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허연애 현상 자체가 특별할 건 없어요. 이걸 일종의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해보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라고. 그러면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가면 언제나 감염이 된다고요. 계속 감염이 된다고요. 계속 생겨나고. 우리 몸에 면역체계가 있잖아. 면역. 면역체계가 그걸 잘 잡아내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면역체계가 작동을 안 하고 있으면 몸 한 군데가 그 박테리아 때문에 썩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과학과 사회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나는 한 사회의 성숙도는 그 면역체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투정한 사람들은 랜덤하게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사회가 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 의 문제는 과학이 얼마나 그 사회에 잘 스며들어 있느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허연애 같은 사람은 또 나타난다. 그리고 성공적인 그쪽에서 보기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다면 그 원인은 그 개인의 성실함.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들에서 여러 번 밝혀드렸습니다만 사유를 기피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성실함과 거리가 가깝기가 힘듭니다. 양쪽 눈을 어느 정도 각도로 가린 경주마들이 성실하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있는 시스템 여기서는 의사집단으로 표현되는 이것에 대한 불만 이 신선한 메시지에 담겨 힘을 얻기 시작한다. 이거는 과학 일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 일반에 대한 문제 같아요. 도날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세도 이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신기합니다. 저는 과학과 관련돼서 의사과학에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로 처음에 접근을 했다가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사회적 면역체계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회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면역체계도 물론 이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윤석열 기자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트잉여들 혹은 나무 위키 혹은 잠시 후에 나옵니다만 본인의 죽음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이런 황당한 사람이 있었다고 웃어 넘길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이 유명을 달리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러면 또 몰랐을 문제 중에 하나 모골이 송연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있었다는 부분 그 이야기를 광고를 듣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불행 대리운전은 행복입니다. 대리운전은 1599의 1599 순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할 우리 아이 영양간식을 찾고 있다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닥 SNS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멀리 하시는 이유는 재미없어서도 많은데 여기에서 있는 일은 여기에서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 온건한 선택 이지요. 세상에 이벤트를 많이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자기 인생에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시끄러운 소동이 있으면 그걸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됐던지 피해자가 생겼어요. 허연애 씨의 주장들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한 가명입니다. 이선하 씨는 본인의 아버지 이 부분도 가명입니다. 이영도 씨는 암을 발견한 후 허연애 씨를 신뢰하여 그의 말만 들었다가 아버지가 치료를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사망한 피해자인 이영도 씨는 평소 대체의약에 관심이 많았는데 몸에서 폐암이 발견되자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조형제를 쓰는 순간 온몸에 암이 퍼진다 라는 허연애 씨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허연애 씨의 말을 신봉하여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수술도 거부하다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분은 암 발견 당시 가슴에만 종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당시 종기의 크기는 2.5cm로 암 1.5기에서 2기 사이에 해당하는 암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기술로는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기라 하면 또한 다른 기관으로의 전의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치료함은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자분은 허연애 씨의 말을 믿고 진통제도 맞지 않았습니다. 허연애 씨가 이 환자분에게 세 번의 죽을 만큼 아픈 고통이 오면 그 다음에 산다는 말을 했는데요. 아니 이런 명제를 말하려면 그 연구에 평생을 바쳤어야 했어요. 그게 맞든 틀리든 말입니다. 그게 의학을 대하는 사고방식이죠. 그게 과학을 대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네. 그러나 그 말을 믿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도 진동체를 거부하다가 사망합니다. 처음에 1.5기에서 2기 초반이었던 암은 1년 만에 말기암이 됐는데 담당 의사분은 적시의 치료만 제대로 받았으면 이러한 암의 진행은 있을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1에 대해서 허연애 씨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자 허연애 씨는 그 선배의 문제는 자만이었다. 몸이 다 자연치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주랑 믹스커피를 마신 것이 문제였다. TV 화면에 허연애 씨하고 이분이 생전에 같이 만났어요. 지인인가 보죠. 지인이 되었겠죠. 추종자 연렬한 추종자 이시다. 만남도 가지셨던 거죠. 같이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 테이블 위에 소주가 보입니다. 소주랑 믹스커피랑 과자랑 콜라를 먹어서 죽은 거다. 허연애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담당 피지가 과자랑 콜라를 먹은 걸 봤냐 묻자 소주랑 믹스커피를 보면 과자랑 콜라도 분명히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피디는 허연애 씨의 집에서 믹스커피를 발견합니다. 발견됐다는 내용이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 내용에서 나왔다는 건 허연애 씨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에 대한 추정을 지금 피디가 편집으로 보여준 것일 텐데 일반화는 죄송한 일입니다만 책임이란 연구결과 혹은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려온 추론의 결과에 담겨있죠 책임감이란 사람이 발화할 때 그 책임감이 없는 발화를 하는 사람들은 책임질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 자신이 아닌 어딘가로 빠르게 회피하죠 그냥 그 기술이 시전된 상황처럼 보이네요 저는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정황도 보이는데요 인터넷에 자신의 누나가 허연애를 신봉하다가 유방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허연애 씨가 생전에 운영했던 약을 끊은 사람들 이라는 카페에 올라오는 글이었는데 2014년 7월에 누나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받았다 합니다 암의 크기는 2.5cm 이후 가족들에게 잘 치료받고 있다고 했는데 몇 달 후 긴급한 상황이라고 호출을 받고 달려가니 누나의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동생이 친동생분이 누나와 매형을 병원에 데려가려고 그 응급상황에서 3시간 동안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안가려고 해서 3시간 동안 설득 끝에 응급실에 가고 누나가 치료를 받는 동안 매형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 두 분이 허연애를 믿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글을 올리신 한 분의 주장에 따르면 매형과 누나가 허연애 씨와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시키는 대로 하였고 심지어 집으로 직접 찾아와 치료가 잘 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의 유방암은 악화되어서 암이 피부를 뚫고 나와서 피고름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을 보고 허연애 씨는 암세포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치료 과정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분은 계속해서 항암치료를 거부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병원에서 이제는 놓치면 기회가 없다 라는 말을 듣고 항암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병원이 그런 말을 할 때는 5대5의 확률도 아니죠 이미 기울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기 암일이시라던가 아니면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시작하면 살 확률이 5대5입니다 라고 라는 말을 들으셨던 암 환자분이 항암치료를 거부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항암치료는 돈도 많이 들고 육체가 고통스러운데 그 확률이 5대5 확률이라고 하면 여생을 여생을 조용히 정리할 시간을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네 그건 그런데 정확하게는 병원에서는 못 외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네 못 쓰죠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못 쓰죠 못 쓰죠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환자분은 모두 초기 암이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 정도는 표현할 수 있죠 그 시간을 썼다 거부하는데 썼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마음이 커질 동안 한편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 53회에 출연하신 분 현직 의사십니다 이 출연자는 MBN의 한 방송에서 허연애가 출연하는 방송에 섭외되어서 녹화를 진행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시 허연애 씨와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섭외되어서 녹화를 진행했는데 이 녹화 분위기는 허연애 씨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여서 당시에 다른 전문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혼맛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H2O를 섭취하면 죽는다 네 심지어 허연애 씨 본인이 들고 온 자료가 본인의 주장과 맞지 않아서 B 전문가였던 개그맨 패널이 오류를 지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개그맨은 이럴 때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오디오 B는 꼴을 못 보거든요 네 끼어들어야 할 타이밍이 개그맨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잡힌 거죠 출연하신 의사분께서도 자기가 이제 반박을 위한 자료를 엄청 많이 들고 갔는데 분위기가 주위에서 너무 지적을 많이 하는 분위기고 게다가 이제 허연애 씨 가족도 같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가져간 자료의 3분의 1밖에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이 녹화부는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방송 함량 미달 종편도 종편도 이런 고민을 할 정도였다 라고만 얘기해 주죠 네 이런 류의 콘텐츠를 파는 것이 종편의 주된 장사 인데도 말이죠 네 그렇죠 유명세를 보면 언론을 많이 탄 것 같은데 사실 언론을 별로 탄 적은 없습니다 다음 TV팟에 출연했던 영상을 찾았고요 그리고 예스24의 북러닝이라는 이러닝 콘텐츠가 아직까지 판매 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허현애 씨의 책이 나왔을 때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사는 종종 발견됩니다 일단 오마이뉴스에서 허현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서평이 두 개 있고요 네 이건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오마이뉴스의 태생적인 약점이죠 진입장벽 없는 시민기자로 꾸며지는 편집틀이 주는 피할 수 없는 약점 중에 하나죠 아니 근데 시민기자여도 팩트체크는 할 거 아니에요 시민기자 말고 데스크에서 데스크는 안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시민기자가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시민기자들이 모든 지면 지면이 아니죠 이건 화면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데스크에서 선정할 거 아니에요 헤드라인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루에 몇 천 개의 기사가 정말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많은 기사가 올라올 텐데 그중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자연적으로 걸러지는 시스템을 좀 더 지금까지는 오마이뉴스는 선호하는 듯이 보여요 그걸 다 편집하려면 인력한테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금 당장 헤드라인이 안 올라왔다고 해도 나중에 검색에 걸리는 점이 좀 위험해요 그리고 언제나 이런 허무 맹랑한 주장이 나올 때 오마이뉴스에는 소수의 찬동하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건 오마이뉴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오마이뉴스가 있기 때문에 생긴 잘못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손희선 선생이 소개했던 힙합 잡지가 있죠 주간동화입니다 999호는 비싸집니다 주간동화에서도 허예네 씨에 대한 호의적인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개 책을 소개하는 기사들은 눈에 띕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오류를 지적하는 기사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문제를 방송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접근했을 때 전형적인 작년에 방송 드린 적이 재작년입니까?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여기에 홀리는 사람은 많은데 속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사회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틀린 말을 하는 놈이 다 있어 틀린 말을 한다고 기사화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를 하지 않았으면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요 이게 민간인의 트윙여의 손에 넘어와야 오 이거 굿 이러고서 들러붙는다는 거지 카레가 아니면 안 밝혀진 거잖아요 사실 트위터 리언도 관심이 없었어요 재미로 들러붙지 않았으면 아니다 재미가 없었다면 언론은 왜 사명감을 안 가질까 하는 궁금증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늘 현대의학의 의사들과 TV에 나와서 맞짱 토론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는데 불러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트윗으로도 국가와 언론의 감독 아래 동일한 질병의 환자 수백 명을 상대로 반은 전통의학 반은 현대의학으로 실효하는 임상시험을 제안합니다 그렇죠 임상시험은 설사 권위가 있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식대첩도 아니고 환자가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재료도 아니고 말이에요 트위터에서는 놀림감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습니다 생전에는 주류의학계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한 탓인지 이 사람의 오류를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은 비슷해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요 띄워주면 안 된다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저도 그 옵션을 종종 생각해요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네 근데 이거 피해서도 나왔고 돌아가신 분도 분명히 계신데 네 현직 의사이시거나 전직 의사셨던 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지적한 게시물들은 많은데요 저도 이제 그런 게시물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당연하다시피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의학을 소재로 바보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정보의 비대칭성은 전문가를 만들고 동시에 사기꾼을 낮춰 아까 트위터를 소개시켜드린 부분에서도 느꼈겠지만 엄청나게 터무니없어 보이는 주장이지만 이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엄청나게 피곤한 과정을 전문가들이 거쳐야 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어떤 의견들을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의 의견을 반박해야 되는 사람은 과학적 사고방식이 훈련이 되어 있는 의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박을 위해서 신뢰할 만한 통계치와 외국의 논문 실험 자료 등을 다 찾아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분께서는 오류가 한두 개면 지적할 만하겠는데 책이 전부 다 오류라서 이걸 반박하려면 책을 한 권 써야 된다고 말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까 김우재 박사께서 지적을 하셨던 성실함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오류를 끄집어내서 그걸로 세간의 주목을 끄느라 성실한 사람 을 말리기 위해 성실하기란 힘들어요 네 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허현애 씨는 암살을 제외하면 조선왕의 평균 수명은 45세가 아닌 60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또 누군가가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려운 일은 아니죠 이분이 계산을 직접 하시면서 암살과 심지어 암살로 의심되는 사람까지 제어하며 계산을 했는데 47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 작업이 너무너무 피곤한 일인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변증법에 천착하게 돼요 이 나무 위키로가 아니면 세상이 구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스트 버스터즈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협회 같은 단체에서 공식적인 입장포명 한 번이 없었던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권위 있는 메시지가 하나쯤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이게 그냥 그냥 다독여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의협이 바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로도 이런 걸로도 좀 바빠줬으면 이라고 제안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네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네 현대의학을 거부하라고 하던 이 허연애 씨가 과연 사기꾼이었을까요? 결론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허연애 씨 본인도 현대의학을 거부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음 이 점이 진짜 놀랍네요 네 본인이 믿고 싶은 거를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믿기 시작하고 퍼뜨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네 그런 과정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시사합니다 좀 더 들어보시죠 네 아기로 아기를 가지고 영달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2016년 7월 8일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때 사망한 허연애 씨의 병은 결핵과 당뇨였습니다 음 결핵은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이고 그렇죠 당뇨의 경우에는 난치병이고 세심한 관리를 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합병증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그것도 의학 기자라신 분이 갑자기 죽을 병은 아니죠 허연애 씨는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치료 경과를 알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먼저 상지대 한방병원에서 3일 춘천 한방병원에서 입원 10일 만에 쫓겨났다고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이 의사들에게 요구한 상황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밝힌 요구사항은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일제의 X선 CT MRI PET 등 방사선을 이용한 서양의학의 검사는 받지 않겠다 MRI는 방사선 이용 안 할텐데 자력 자력이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화학성분으로 이뤄진 양방약은 일체 처방받지 않겠다 세 번째 병실은 6인실에서 생활하겠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구시대적 병은 보통 이렇게 전염병이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결핵은 경우에 따라서 병원에서 격리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회복 속도가 늦더라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히 자연치유에만 의존하겠다 병원은 왜 가요? 그러게요 다섯 번째 6인실을 꼭 가고 싶던 거야? 다섯 번째 처방하는 모든 진료나 약, 검사들은 가능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선택해달라 심지어 정치적 선택을 해요 비급여는 안 된다 급여, 비급여와 자신의 치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상지대 한반병원에서는 결핵이 의심되는데 격리실이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에 결핵은 확진도 아닌데 이를 핑계로 돈 되는 진료를 거부한 자신을 내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의학을 중시하던 분이 하는 말치고는 많이 삐진 상태네요 네 돈 되는 나를 내쫓아? 예컨대 6인실에서 생활하겠다고 했는데 내쫓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선택했는데 내쫓았다 라는 말이 하고 싶은 말도 이것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퇴원할 때 담당 교수가 다행히 결핵은 아니었네요 라고 말한 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춘천항반병원에서는 당뇨병에 필요한 인슐린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가 4개월 이후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피로노적으로 인한 중증 당뇨와 아까 결핵이 아닌데 병원을 옮기라고 했다면서 비웃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폐결핵 3기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문제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말을 했는데 그렇게 알아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25일에 한방치료와 13일간의 양방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효과가 전혀 없어서 요양원으로 간다고 전합니다 이 분께서는 자연치유의 효과가 몇 년 있다가 나타난다고 늘상 말씀하셨던 분인데요 병원 치료에 대해서는 한 달 만에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짓고 계시죠 그러네요 이후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공지가 카페에 올라온 것을 마지막으로 사망합니다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지 않았어야 될 분이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니 죽지 않았어야 될 분이 아니고 죽지 않아도 될 분이 그죠 본인을 믿었다가 생긴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네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예들을 많이 보잖아요 무슨 뭐 휴거가 온다 이런 다음에 다른 나라로 사람들을 다 옮겨 놓기도 하고 11조를 11조 아니고 전재산을 받고 이런 다음에 딴 데로 날라벌고 목회자 아닌 목회자의 이야기들 많이 듣곤 하잖아요 자기가 신념도음대로 사람을 속인 건 아닐까 하는 경우 근데 저는 이게 신념대로 가다가 본인도 사망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어떤 사입이나 혹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과는 좀 다른 점 근데 저는 그 차이가 아무런 변수도 아니다 라고 느껴지는 게 사기라는 단어를 말이죠 이제까지 제가 아껴왔는데 그 아까 이제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면 정말 사기처럼 느껴지잖아요 제가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본인한테도 사기를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럴 일은 많아요 네 그게 이렇게 발현됐다는 게 좀 특이하죠 허위네 씨는 다음 카페에 약을 끄는 사람들 줄여서 약끈사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카페의 회원수는 6239명 어제 자로 6239명으로 지금까지도 활동이 활발합니다 여전히 허위네 씨를 투정하고 있으며 현대의학과 싸움이와 핍박 속에서 옳은 말을 하다가 간 훌륭한 분으로 허위네 씨를 받들고 있습니다 병으로 갔어도 네 또한 현재도 이 카페에는 암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고 커뮤니티에서 하는 말 게시판에 글 쓰는 말투 보면 대충 예상되잖아요 훈훈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한 비전문가의 말도 안 되는 건강 상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면상 PD가 자기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 지식인들 이들에게는 저 허위네 씨가 순교자가 된 거죠? 마터예요 순교자예요 순교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전하고 더 달라져요 순교자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칼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허위네 씨를 추종하느냐면서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진짜 추종하면 그건 큰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카레 사건에 대해서는 2006년에 나왔던 BBC 기사를 하나 가져와서 허위네 선생 말이 맞다고 하고 있는데 이 BBC 기사는 애리조나 대학에 있는 제니 펑크라는 박사님이 쥐에게 카레에서 출출한 성분을 주입하자 르마티즘 간절염에 효과가 있었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동물 실험을 했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는 반드시 인체에도 유효하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 이 기사가 나온 이후로 1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카레가 류마티즘에 류마티즘 간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기사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카레가 류마티즘에 효과가 있다는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모두 근거가 없거나 혹은 이 아리조나 대학의 제니펑크 박사의 기사를 근거로 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심지어 병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병원 홈페이지에 쓴 거 아니고 개발자 내 하청근대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쥐에게 실험을 한 것도 현대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사망 후 이틀이 지난 7월 11일에 이 약근사라는 카페에 올라오는 게시물 중에는 신문사의 의학전문기자라는 놈들이 벌써 좋다고 허연애님의 죽음을 고소해하고 있네요 라는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를 첨부하였는데요 당연히 회원들의 분노한 댓글들이 달려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맞는 댓글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건강이 최고지 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거지 같은 인간들 여기까지는 일단 회원들의 의견과 같은데요 네 그런다고 제2, 제3의 허연애가 안 나올 것 같냐 후보자들 대기 중이시다 이거 뭐 헐리우드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나 말고 또 누가 자살폭탄 테러 할 것이다 라는 말 처럼 들려요 이 분과는 저는 허연애 씨에 대한 입장은 다르겠지만 매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맞는 말이에요 네 실제로 아직도 허연애 씨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따르는 추종자의 모임 역시도 존재합니다 가장 유명한 모임이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이라는 안내모임입니다 예방접종에 의심을 품고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말도 안 되는 의학지식과 그리고 각종 위험한 대체요법들이 댓글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조직은 지금 비영리재단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재단에 대해서 헷갈려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알아보다가 역시 이럴 때 찾아가 볼 것은 나무이키밖에 없죠 네 큰 도움을 받았다 네 그 아실 애증의 존재인 나무이키에서 검색을 해보면 저는 애정해요 네 굉장히 긴 스크롤을 활용하여서 이 오류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백신을 거부하는 운동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미국 디즈니랜드 홍역 사태입니다 네 디즈니랜드 발로 추정되는 9명의 홍역 감염자가 나타나고 이게 이제 미국 서부 전역 서부에서 크게 이제 퍼지기 시작해서 홍역이 같은 공간 안에 있을 때는 그 전염률이 90% 네 전염병 중에서 거의 전염률이 가장 센 전염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백신을 통해서 거의 사라졌던 질병인데 맞습니다 홍역 같은 경우는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평생 걸리지 않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즉 한 번도 안 맞았던 사람들이 대충 많았던 거죠 네 그런데 처음에 홍역에 걸렸던 9명 중에서 8명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 중에 2명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백신을 안 맞은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최소한 6명이 홍역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미국 서부에서 홍역이 확 하고 퍼져나갔던 그래서 미국 전역이 굉장히 불안해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캐나다에 계시는 김우재 박사님에게 한번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김우재 박사님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시죠 디즈니랜드에서 일어난 홍역 사태 그 기저의 백신 거부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요 네 어떤 부모가 백신을 자식에게 맞지지 않겠다고 결정한다고 칩시다 이걸 처벌하는 기저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힘들거든요 백신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에 맞게 된단 말이에요 안 맞힌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간 사람 없으니까 개인의 영역에 속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전염병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신 거부사태의 핵심은 이 병이 백신으로 우리가 막는 병이 전염병이라는 데 있어요 백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비타민C를 안 먹이는 거라든가 네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처벌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비타민을 내가 안 믿는다는데 비타민을 먹으면 자폐증에 걸린다는데 그래서 나는 내 자식에게 비타민을 안 먹이겠다고 하는 부모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내 뜨면 되는데 이건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네 이 전염병의 문제는 그리고 이제 그 전염병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데다 살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그 한 애가 안 맞는다고 해도 전염병이라는 건 일종의 밀도가 형성이 돼야 퍼지거든요 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러면 크리티컬 매스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거기에 그러면 거기서부터 스프레이가 되는 거예요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난다고 여기서부터는 공적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그 어떤 폴리오바이러스라든가 스멀팍스라든가 이런 백신을 안 맞은 애들이 모여 산다 그러면 거기는 정말 위험한 지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굉장히 잘 원만하게 처리가 돼가고 있을 거예요 이미 FDA인가 하여튼 이런 데서 나서기 시작했을 거고 백혈병에 걸린 아이 부모가 고소했어요 그 부모들이 전부 다 백혈병의 그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데 그 아이는 면역이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애들하고 학교에서 접촉을 하게 되면 자기 애가 죽는 거죠 그렇죠 그 부모가 고소를 했어요 그 부모들을 전부 다 맞춰야 된다고 백신을 그냥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바뀌겠죠 크리티컬 메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한 사람이 걸렸는데 크리티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어렵고요 한 가족이 모여 있는데 메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어렵습니다 네 의학이나 법정이나 경찰 드라마 미국 드라마 보면서 이런 경우 가끔 봐요 이것을 소재로 한 백신을 맞지 않는 부모님을 두는 가정 이 모여 살아 네 한 놈이 걸리면 줄줄이 나가 자빠져 근데 그게 이제 아까 홍영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방도 말씀해 주셨죠 수두 같은 것도 네 접종 안 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에 뭔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미국의 대처법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과학에 한해서는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한국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변종사이비들이 미국에서 한번 위세를 떨치고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은 아시다시피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네 미국의 작은 주가 이식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접촉하나요 미국 지식인들이 만든 나라란 말이에요 네 이승만 대통령부터 네 그 미국에 유학을 왔던 사람들이 그 서구 개화된 어떤 것들을 이식을 시켰고 제도화 시켰고 그게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주가 됐잖아요 네 심지어 사회비 과학도 미국에서 수입한다니까요 미국이 다행인 건 뭐냐면 열렬하게 그런 사회비들을 잡아낼 수 있는 과학적 성숙도가 굉장히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비들이 많이 나와도 막 싸우면서 다 잡아내요 이 분 최소한 이민 가셨나 보네요 한국에 들어오셔도 치외법권이 발동이 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저희도로 고생하라고 저에게 막 던지시는데 또한 네이버에서는 암과 싸우는 사람들 대가로 자연치유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자연치유 이 카페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카페예요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아무래도 의학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검색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발견한 카페인데 카페에 들어가면 생직사 사직생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이 생과사가 동일하다고 보시는 분에게는 의학이 필요가 없는데요 카페에는 김형희라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올려놓고 약초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분이 운영자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다음에도 동명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꾸준히 병원에 항암치료를 일절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페 내부에 허연혜 씨의 글도 인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건강 상담을 한다고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 그리고 자연산 약초를 권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옷을 다려먹기를 권하고 옷? 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이 평생 옷을 먹어본 적이 없어 걱정된다고 하자 옷으로 죽는 것은 아니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염산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옷뿐만 아니라 물론 죽겠지만 모든 알러지는 죽을 수 있죠 네 저 어릴 때도 옷 잘못 올라가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동네에 그런 사람 다 있었어요 네 그 외에도 이 카페에서 수백 건가 글과 질문 그리고 운영자의 답변이 있는데요 정말 성실하세요 수백 건의 글을 혼자 올리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찾아와서 질문을 남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어떤 답변은 각각 다른 증상인데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무성향계 아니에요 성실한 거지 네 그걸 카테고라이즈 했다는 거거든 아까 제가 허애네 씨가 트위터를 안 했으면 더 큰일이었을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네 누군가가 지적할 사람이 나타났어야 했다 네 이 상황이 심각하게 느껴지시는 분은 한번 검색을 통해서 이 카페에 들어가서 본인이 같이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고 암 자연치유라고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집단, 단체, 블로그, 카페가 뜹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의 심각성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사회 현상 끊임없이 제2, 제3의 허애네 씨가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김은재 박사님한테 여쭤보았는데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화물사에 대부분 사람들이 혈액형이 성격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어 실제로 아 네 그렇죠 진지하게 네 옛날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혈액형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제가 하도 화내가지고 이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되잖아요 네 화를 내면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기에 제가 이제 오전에 편집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학적이지 못한 사고를 하게 된 사람들은 자기 평생의 연구 결과로 그랬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 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본능을 따르다 보니 혹은 우리 음악회봐 잘 알잖아요 시간이 많다 보니 다양한 망상에 사로잡히다가 그리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내내 망상 혹은 무학의 통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타율이 좀 높아서 좋은데 잘 맞아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리고 이런 류의 그 내내 망상 혹은 무학의 통찰은 타인에게 퍼집니다 네 그건 이제 본인 피셜 본인 피셜 네 내가 암 나 피셜 네 한국에서 그 대표적인 게 혈액형별 인간 성격이죠 네 근데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 우리는 뭐 세상 모든 걸 분별 있게 받아들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쓰는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제일 인상 깊네요 네 거기에다가 화를 내고 가르치려고 들죠? 그건 내가 자랑하겠다는 의도지 나 자랑하고 너 깔아뭉개겠다는 의도지 너에게 객관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내는 결론을 전달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모든 설득은 다 화를 내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를 냈죠? 설득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너는 영원히 무식한 채로 있어라 내가 너를 짓밟은 기분을 좀 느끼게 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과학적인 사고를 전파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아마도 김은재 박사님은 여기에서 힘을 주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지식을 느꼈어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한테 화내면 안 된다 윤세민 기자 왜 화냈어요? 계속 하길래요 너는 네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어라고 그러니까 저는 혈액형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에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혈액형 얘기 그만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혈액형 얘기 좀 그만하자고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이거를 사실 조목조목 까질만한 지성은 없습니다 여자친구군이 반복적으로 주장한 혈액형 얘기는 뭘까요? 아니 그냥 뭐 누구는 무슨 형이라 뭐고 누구는 무슨 형이라 이런 얘기 그냥 가볍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반복적으로 들으면은 좀 그 부분이 거슬리는 게 있으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이게 제가 갑자기 소명 시간이 됐네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그 알실이 제 개인의 이득에 복속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친구들한테 할 얘기를 방송에서 할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저는 제 주변에 앞으로 저를 알게 될 모든 지인들을 위해서 혈액형별 성격에 대한 에피소드를 준비해서 내놨던 거거든요 내 앞에서 이런 바람에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모든 이들이 다 이런 파켓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싸워야 되나? 아니요 지금까지 제가 낸 결론은 성인이 그렇게 믿고 있죠? 바꿀 방법 없습니다 냅두는 게 나아 진짜 바꿀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계산해야죠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 내가 그 사람을 잃고 그 대가로 저 사람은 혈액형별 성격하고 믿지 않게 된다 그 둘이 괜찮은 교환이다 교환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계를 잃고 그 사람은 계속 혈액형별 믿겠죠 그런 거야 어른은 늦었다 어떤 믿음은 질병입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잘 사귀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뭐 평생 산 거 아니잖아 아직 모르잖아 내일 오늘 밤부터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허현애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또 다른 많은 허현애가 나타나는 걸 막는다는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비과학성을 접근할 때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혈액형 성격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앞으로 혈액형별 성격을 얘기하면 처벌한다? 이러면 풀릴까요 문제가? 중요한 질문 또 나왔네요 정부가 규제하면 없어지나? 믿음은 캠페인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가 계속 걸렸는데요 한 가지는 허현애 씨가 고인이라는 점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불쾌하셨던 분들에게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는 모든 것이 밝혀지기 전에 허현애 씨와 가습기 살균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답은 헬 해자드 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류의 고민을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몇몇 의사 선생님들을 알고 지냅니다 그분들에게서 견해를 듣기도 합니다 그분들 중에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 고맙습니다 방송에 출연 섭외를 드릴 수도 있고요 매우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해서 방송도 열심히 하고 글도 열심히 쓰는 의사 선생님들 섭외하고 싶은데 종종 그분이 내는 어떤 견해가 생각보다 많은 청취자 혹은 사회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뉴스는 쇼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한 가지 분야에서 너무 과격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로 유명한 사람은 다른 견해를 냈을 때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어요 다른 분야에 가서 맞는 말을 막 해도 저 사람 저 분야에서 저런 소리 했던 사람인데 이러고서 버림받기가 좋아요 낙인효과군요 생각보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 제가 그래도 못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과격한 견해 의학적인 기반을 안 두는 겁니까? 한의학을 아예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선생님들 계세요 아 그거는 불편에 많은데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까지 쌓여온 아카이브가 있고 한의학이 가지고 온 효과를 보는 인류가 있고 보아온 그리고 앞으로 더 밝혀내면 한의학이 옳았다라고 증명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콜라보를 더하여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것도 이제까지 증명한 것들이 있다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는 건 박그릇 문제 아니냐 반대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을 왜 미래에다가 이자를 물려고 하고 지금 이걸 과학적이라고 말하느냐 밝혀지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치료하는 경우 많으면서 둘 중에 뭐가 과학적일까 둘 중에 뭐가 과학적일까 저는 지금 호윤혜 씨를 한방의학의 대표자로 놓고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호윤혜 씨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과학적인 사고의 문제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구나 계량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애할 때 질문들 근데 연애할 때 질문들은 은근히 계량하거나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고 안 했다고 이거 계량할 수 있어요 측정할 수 있고 날 얼만큼 자랑해 이건 계량 죽어도 못해 누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계량해 본 다음에 끊어요 뭘 끊어요? 전화를 그러다 연이 끊어지는 리스크도 감수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했다고 나중에는 이야기해요 측정할 수 없어서 말이지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끌었어 과학적인 사고란 측정을 할 수 없는 의문이나 질문이나 가설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질문이나 의문이나 가설로 바꾸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거를 만들고요 네 오로지 확실한 건 그 밖에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로 앞으로도 한동안 못 찾아낼 것이고 그게 우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허윤혜 씨 같은 분이 또 나왔을 때도 또 한동안 대처를 잘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요 측정 가능한 질문이나 예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인도적이라고 보이거나 정의롭거나 훈훈한 걸 좋아하죠 그 부분이 김오지 박사님께서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셨을 때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칼럼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랑 인터뷰 과정에서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사고의 토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최대한 이 허윤혜 씨에 관련된 내용만 하나라고 편집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권력과 시민이 모두 과학적 사고를 기본적인 토양으로 가지게 된다는 부분에서 한국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지 X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M팍에 들어가요 사실 M팍의 불펜어들은 이런 거짓말에 쉽게 속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달코다른 양반들이라 그럼요 그럼 좀 순진하고 착한 사람 어디 있을까 NBA 매니아에 들어가요 그거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잘 가요 저 얼마 재밌는데요 요새는 메타 분석하시는 사람들 진짜 장난 아니에요 고수들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외신 전해주면서 무슨 기부를 했다 착한 일을 했다 이런 기사 나오죠 그럼 되게 좋아해요 훈훈하네요 역시 좋은 사람이네요 좋은 사람 아닙니까 왜요 뭐 한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훈훈하다예요 한 번 훈훈해 보이는 거 좋아하기 시작하죠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화를 좀 다스리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훈훈한 거 좋아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승질을 내고 싶어 나는 저런 사람들이 속이기 나 속이기 쉬운 사람이요 라고 댓글을 달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사람 어떻게 속이면 되는구나 라고 견적을 바로 잡는 사람이 나올 거거든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럼 바로 아 이렇게 속여야지 하고 딱 잡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실험실의 주예요 쉽게 감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외신 번역한 뉴스 보죠 단어 몇 글자만 바꿨어도 승질냈다가 좋아해요 허현혜 씨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식해서 카레라고 읽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역하면 따라올 사람들이 있다는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카레라고 번역한 거죠 뭐라고 하죠 당장 장인호랑 달려가죠 아버님 카레입니다 만약에 그걸 하죠 그럼 사랑받는 사위가 될걸요 그러게요 저도 이번 주부터는 주 2회씩 보내야 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지 사랑받는 것과 지금의 세상에서 사랑받는 것과 지금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와는 상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무한소보다 좀 큰 수준 아야 무한소보다 좀 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XX큼 있다 거의 없다 분명히 존재한다 분명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의도를 가지지 않은 실험이라는 건 존재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언젠가 또 허현혜 씨 같은 분이 나오고 허현혜 씨 같은 분을 막아서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그때그때 둘 중에 누가 옳은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저희는요 당연한 돌 플러스 아이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고에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 저희가 찾아낸 건 그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증이 가능한 가설이나 의문을 만들어내는 건 과학계 필수적인 책임입니다 안 그러고서는 과학적인 생각을 했다고 해야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을 주신 왠지 치유법권을 이미 획득하셨을 것 같은 사실은 인터뷰 전문을 보면 더 막 나가세요 대통령에게 존칭을 붙이지 않지 않나 매우 무험하셨는데 최대한 예의바르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편집을 통해서 오타 대학의 김우재 박사님 매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시차 때문에 저희는 밤에 박사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무려 1시간 반에 달하는 큰 체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을 거예요 네 진행하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한국말을 이렇게나 평생과 유창하게 잘 쓰는 외국에 나간 지 오래된 분들은 SNS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그나라 시간으로 새벽까지 뭔가를 붙들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실히 인터뷰에 응해주셨다니 아주 성실하셨다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김우재 박사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윤세민 기자 수고가 많았습니다 XSFM입니다 3.5인치 터치스크린과 FHD 초고화질로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블랙박스 M8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가끔 이야기 드리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긴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기 흉한 XSFM이 관여하지 않는 이제는 관리에 UMC 사진판 그 아이실 UMC 사진판 요파씨가 있어요 아 그거 어떻게 뭐 깨졌다 어떻게 찾아듣느냐 하는데 그 서버 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저희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당시에는 콘텐츠만 만들었죠 지금처럼 다 관리하지 못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회사 일이라는 게 권한을 한 번 주면 그냥 가져가는 게 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와서 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저희가 흉한 사진 그 아이실과 요파씨도 어떻게 들고 와서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때 걸 참고해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니까 더 죄송스럽습니다 29회 금요일 순서를 들어보시면 혈액형에 대해서 제가 떠들어 놓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혈액형별 인간학이라는 책을 처음 쓰신 분 아버지 아들이 나중에 이어봤는데 아버지가 그냥 문과생입니다 그리고 한 주변에 100명 1000명에게 물어봅니다 직업별 당신 혈액형이 뭐냐 그래서 세보니까 혈액형별 직업은 바둑기사보다 장기기사가 B형이 많네 뭐 이런 류의 책을 씁니다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들은 끝도 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분명한 반증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창조 원리를 간파하고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평생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가업이에요? 가업입니다 아드님도 신문기자인가 그랬습니다 그 전 나흘 때 문과생이었는데 들러붙습니다 물론 요즘은 예전보다 제하철 가판대, KTX 가판대 혹은 서점에서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핸드북이 있는 곳에 혈액형별 성격론 책이 많이 줄었어요 네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자리에 그 동일한 자리라는 건 책을 장사해야 되는 허점 입장에서는 어떤 자리죠? 사람들이 가장 쉽게 또 쉽게는 이런 비겁한 전제가 가지고 있어요 쉽게 뭔가를 얻어냈 수 있는 얻어냈다고 생각되는 기분을 얻을 수 있는 책을 찾는 섹션이에요 혈액형별 성격자리 있던 곳이 그래서 그냥 그 책 있는데 보면 혈액형별 성격 책은 없지만 별자리 책이 있고요 최근에는 심리학 책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면 불쾌해요 진짜 심리학을 다룬 책은 아니거든요 그냥 몇십 명 몇 천명한테 물어봐가지고 된 거 혹은 헬스칼에 관련된 이야기를 쓴 거 그런 거를 학술서적이라고 지식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보면 안 되죠 지금의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를 뭔가 주술사처럼 봅니다 그렇지만 그도 꿈의 해석을 쓸 때 죄다 참고자료 위주로 썼습니다 읽어보시면 말이죠 같은 궁금증도요 세상에 있는 지식 혹은 반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펼치면 사기는 아니게 됩니다 최소한 의변상PD의 표현에 의하면 재미있다 말고 무섭고 어려운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아니 여기 카페 활동이 지금도 해바라다면서요 네 아 그럴 수 있죠 걱정되네 여기분들도 그렇고 안예모라는 분들도 그렇고 거긴 뭔 재단이라면서요 비영리재단인데 나무위키에서 안예모 굉장히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위키에 지속적으로 반박 요청하고 오픈모임도 제안을 하고 그런 식의 행동 움직임을 계속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거는 그거예요 두려움이나 겸손함이 적어질 때는 언제나 뭔가 매력있는 것에 확신을 가졌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예 그냥 무섭다는 얘기밖에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89회의 그것은 알기 싫다를 접습니다 두명의 유PD와 윤세윤 기자와 김상조 엔지니어였습니다 190회는 좀 덜 과학적이고 허무 맹랑하며 확신을 가진 분과 만나 뵐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SFM입니다 IDWK 1 1 1 2 2 2 2 3 3 5 6 9 9 10 10 11 11 11 14 14